수아 수아가 즐거워하네 네 말 듣고 요교를 잘했어 저번에 수아할 때 나 만나면 하고 싶은 거 적어달라 그랬거든 수아 버킷리스트 그중에 자기 손으로 직접 도자기 컵 빗기가 있었어 수아 버킷리스트? 그런 게 있어? 보여줄까? 응 수아 버킷리스트 아저씨랑 영화관 가기 햄버거 맛집 가서 햄버거 먹기 도자기 컵 직접 만들어서 아저씨한테 선물하기 아저씨랑 엄마가 있는 주먹옥원 같이 가기 수아가 엄마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?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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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rais 아저씨